Q. 장문호 목사님과 여기로 왔습니다. 양문플라임이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요. 법계 위에 이렇게 성문마리아가 있다고. 나는 주님만 아는데 말도는 주님만 아는데 말을 들어보면 손은 엄청 발이 넓고 저냥 열매가 없네요. 남은 주님은 이제 뇌으로서 남은 주님은 남은 주님을 남은 주님을 11시 반에는 나가야 되니까 또 나가죠. 이 정도는? 아, 네. This is good. I'm beh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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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